산문일답 사교 백포 서일대종교 경전 서기 1921년 백포종사께서 삼사생의 물음과 이르자의 답변식으로 타교의 교리를 비교 강론하고 대교의 진리를 독특하게 논술한 산문일답상 합편을 조작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본서는 이모교변씨의 일경에게 압수분실되었고 그 서언만이 현전하고 있습니다. 상편 제1서원 개천한 뒤 72돌림 정사 서기 1917년 윤희월 보름날에 이르자가 재개하는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 세수한 뒤에 배옷을 입으며 단주를 목에 걸고 천진전에 나아가 참아날 새 머리를 숙이고 잠잠히 빌어 가로돼 모든 인간이 다 깨닫거늘 오직 이 무리가 아득하고 온 무리가 다 즐기거늘 오직 이 결혜가 괴롭사우니 엎드려 비옵건대 세검한님이신 우리 한배씨여 거룩하시게 타다르사 큰 복을 거듭 주시오며 밝으시게 비취사 큰 돌을 다시 베푸옵소서 빌기를 마침해 수도실에 물러나와서 각사를 생각하며 신고를 잇더니 문득 동자가 들어와 고하되 먼데 손님이 찾아와 문앞에서 기다리십니다 곧 문을 열고 맞으니 소년 한 분이 깨끗한 의관으로서 그 얼굴은 단정하고 기운이 활발하야 비범한 자격은 사람으로 하여금 흠목해 하더라 마루에 올라서 인사를 마친 뒤에 그 온 뜻을 물은 즉 소년이 대답하되 저는 태백산 남역에서 사오며 어릴 때부터 유문에 놀아서 사서 성경을 읽고 자람의 백과 구류의 글들을 대강 보았으니 오직 못 본 것은 우리나라 옛날 글이라 오래 듣사오니 선생님께서 진종대도를 크게 닦아서 충생호학을 넓게 건지신다 하시어 반가운 뜻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르자 가로돼 오신 뜻은 고맙거니와 변호는 누구신요 소년이 공손히 대답하되 저의 변호는 삼사생이라 부릅니다 이르자 가로돼 옛적지나 노나라에 개문자란 이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세 번씩 생각한 뒤에 행하더니 공자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 번 생각함이 옳다 하셨나니 이것은 생각을 여러 번 하면 유에 미견하는 버릇이 생김을 경계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용진성을 기르게 하심이여을 이제 그대가 올해 유문이 있어서 성혼을 받들지 아니하고 이같이 별호를 지으니 참 이상하도다 소년이 징그리며 가로돼 이름이 그 실상을 지니거나 실상이 그 신분에 넘치면 이것은 곧 참남이다 저는 본래 어리석은 머리로서 비록 였고 낮은 이치라도 잘 모르거니와 더욱이 종교 철학 같은 것은 그듯이 너무나 아득하여 하늘처럼 높은지라 섬돌로서 오를 수 없음에 바다같이 깊은지라 말로서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이교 저 교회 횡설수설이 제 가끔 내가 옳다 하니 이는 이른바 까마귀의 암수요 또 믿는 이들도 다 저의 교문만을 알고 감히 그 태를 벗지 못하니 이는 이른바 앵무새의 인내라 저는 그 니가 옳고 니가 그름을 알지 못하며 뜻이 또한 한결같지 못하여 무슨 이치를 생각하든지 처음에는 의심이 아니 나는 것 없고 다음은 믿음과 서로 서투다가 세 번쯤 생각한 뒤에야 겨우 믿음을 얻으니 이것은 저의 천성이라 다시는 어찌할 수 없으므로 개문자의 이를 본받아서 유문의 죄를 얻었거니와 요사이 미련한 무리들이 아무 일에나 조심하지 않고 스스로 용감성이나 많은 체하야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득 버리고 문득 취하야 한 말씀으로써 결단함을 사나이에 능한 일로 알다가 만일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 마치 사향노루가 배꼽을 물었대듯 하는 이도 많으니 저는 이것을 매우 미워합니다 이르자기 우서 가로돼 그대 뜻인즉 매우 착하거니와 그대의 생각은 너무 고집하니 나는 그대의 앞길을 위하여 아까워하노라 삼사생이 가로돼 어찌 이르심이니까 이르자 가로돼 세 번 생각하는 것이 어찌 천성이리요 한월께서 사람을 내실 때 누구는 두텁게 누구는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세 가지는 참되고 가달이 없으며 어증과 지혜와 용맹의 세 가지가 온전하여 치우침이 없으되 오직 그 받은 바 품질이 한결같지 못하므로 이 세상 무력에 끌리면 무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아야만 밝은 이가 될지라 그런즉 공자 노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가 다 별사람이 아니오 오직 그 마음을 괴롭게 하여 자기의 본 성품을 닦아서 우리 먼저 깨달았을 뿐이니 우리도 마음만 두고 보면 반드시 공자 노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가 될 것이로 돼 우리가 먼저 구하지 못하였으니 또 뒷세상이 나고 알미 넓지 못한 까닥에 옛날 성처를 스승할 따름이다 그러면 나의 아는 바가 공자 노자 석가 예수 마호메트들만 못한 까닥에 그들의 도덕 지식을 본받아서 스승으로 섬기려니와 만일 그네들과 비슷하다면 그 도덕 지식을 비교하여 벗을 함도 옳고 또 그들에게 지낸다면 도덕 지식을 더욱 넓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니 이것은 한월께서 밝게 정하신 진리요 한올나라에서 길이 쓰이는 공법이다 이 진리공법에는 한월과 사람이 한가지여 너와 내가 다름없거늘 이제 그대가 이름을 판박아 두고 아교 기둥에 비파를 타듯이 생각을 고치지 않다가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야 하루아침 거울 속에 흰털이 비치는 때이면 공연이 한가지 재주로서 나무그루터기를 지킨 탄식이 저절로 날 것이니 어찌 여러번 생각하면서 헤매던 까닭이 아닐까 이것이 나의 아까워하는 바이로다 삼사생이 살해해야 가로돼 저는 공부 없는 사람이라 소견이 적고 생각이 아득하여 못된 버릇을 일삼다가 오늘에야 선생님의 밝으신 말씀을 들으니 어두운 거리에 촛불을 만난 듯이 방향을 대강 짐작할 만하거니와 저같은 본래 배워도 곤란한 뒤에야 겨우 아는 물이라 어찌 나서 아는 성처를 바래오리까 이래자 가로돼 나서 아는 것도 그 깨닫는 재주가 무사람보다 좀 다를 뿐이요 사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배운 뒤에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같은 대성으로도 예양을 남에게 물으셨으며 또 늙어서 추역을 읽는데 가죽 책심이 세 번 끊어졌다 하고 노자같은 상진으로도 주나라의 추하사가 되어 지식을 넓히셨고 석가같은 대각으로도 설산에서 6년 동안 또 가야산에서 3년 동안의 도를 닦으셨고 예수에 청구하심으로도 사막에서 40일에 금식기도를 하셨고 마호메트에 활달하심으로도 산구에서 10년 동안 잠심수도를 하셨으니 이른바 성철이란 이들도 힘써 닦은 뒤에야 크게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말씀하기를 성철도 별사람이 아니라 하느니 그대도 잘 닦으면 곧 성철이오 성철로도 아는가스면 또한 무사람일 것이다 삼사생이 다시 꾸려앉아 가로돼 선생님의 말씀은 참 어리석은 병을 다스리는 정문침이여 아득한 길에서 인도하는 지남차라 저같은 불초로도 또한 깨닫는 길을 찾게 되오니 천만 번 감사하옵거니와 다시 못잡노니 대교에서는 진리를 풀어놓은 경전이 무엇입니까 일자 가로돼 우리는 삼일신고로서 진리를 강구하느라 삼사생이 가로돼 삼일신고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일자 가로돼 단 옛날 갈대서 사람이 되시어 태백산의 나리사 하늘의 도로서 인간을 교화실 세천 신 천궁 세개 진리의 오훈으로서 삼진을 돌이키어 일신에 돌아간다 는 진리를 밝히신 것이 곧 삼일신고의 내용인데 그 안에는 천지만물의 온갖 이치와 또는 성품을 투고 공적을 마치는 묘한 방법이 갖추었나니 그러므로 물사람은 이로써 산망을 돌이키어 철인이 되는 것이오 철인으로서 삼진을 돌이키어 일신에 돌아가는 것이다 곧 천지가 열린 뒤에 처음 있는 한얼 말씀이오 또 유불이 나기 전에 둘이 없는 한울구리니 참으로 모든 교문의 마루이며 온갖 이치의 뿌리이니라 삼사생이 싱긋이 웃으며 가로돼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찬양하심이 아니오니까 이래자가 정색하여 가로돼 믿는 무리가 되어 자기네 경전을 찬양하지 아니할 리가 없지만은 그 길이는 화가 실상에 지나면 도리어 공경하지 못함이니 내가 비록 불초하나 어찌 흑백 장단을 살피지 못하고 공연히 자랑하는 말씀을 꾸미어서 세상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리요 삼사생이 살해하여 가로돼 미련한 소년의 입바른 버릇으로 어른께 죄를 지었으니 백번 용서하시고 삼일신고를 빌려주시면 한달동안 정성껏 보고 도로천하게 싸우니 청컨대 허락하시옵소서 이래자 가로돼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고치기에 매우 게을리하거늘 오직 그대는 뉘우침에 날래고 또 각 교문에서 다른 교를 이단 혹은 외도라 하야 그 믿는 이로 하여금 남의 경전을 못 보게 하거늘 오직 그대는 제자서를 다 열람하야 세상 사람과 다르니 이것이 나의 흠경하는 바로다 이에 장서실에서 삼일신고를 찾으며 신리대전 회삼경에 두 책을 더하야 소년에게 주며 가로돼 그대는 정직한 선비라 나의 말씀을 기다릴 바 없거니와 삼일신고는 다른 글과 다르니 반드시 삼가야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라도 등하니 보지 말 것이오 또 신리대전과 회삼경은 다 삼일신고의 뜻을 풀어낸 것이니 이것도 한번 열람할 만하외다 삼사생이 봉손히 받으며 살해하고 물러가더라 이상으로 3문일답 제1부였습니다. 제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세계 만만세